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 눌러주세요!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국물나볶이 종합김치 불닭소스 먹방 레츠고! 1орт 1орт 1 1 2 2 2 3 계란 계란 약불은 냅두고 계란 없으시는데요 계란 어묵 계란 계란 올리고 계란 짠 쫄깃쫄깃 좋아좋아 와우 어색 아우 쁘띘띘띘띘띘띘띘띘띘띘띘띘띘띘띘띠띘ey 아우디 점점 고기 오오오오 팽이버섯 마블데어왔어요 보세요 용도 안되나? 과연 무슨 맛일까?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봅시다 이거 갭사이신 맛이에요 이렇게 매울 줄 몰랐어요 핵불닭볶음면 맛인데 더 매운 것 같아요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날게요 불닭볶음면 소스 넣기 전에 짜파게티는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 불닭볶음면 소스 seems to myself 이 constant